끝나고 가자 어디든 가보자 책상 위 엎드려 12시간 지겨운 소리 다 끝나고 손잡고 가자 뛰지 말자 천천히 걸어보자 책에 흥건하게 고인 게 침인지 땀인지 아무도 모르게 두둑 두둑 떨어지는 빗소리에 우리 보글보글 끌고 있는 엄마의 된장찌개 소리 지직 지직 거리는 티비앞 라면 한 그릇 어디든 가보자 우리 끝나고 가자 어디든 가보자 책상 위 엎드려 12시간 지겨운 소리 다 끝나고 손잡고 가자 뛰지 말자 뛰지 말자 천천히 걸어보자 제게 흥건하게 고인 게 침인지 땀인지 아무도 모르게 두둑 두둑 떨어지는 빗소리에 우리 보글보글 끓고 있는 엄마의 된장찌개 소리 지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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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는 티비앞 라면 한 그릇 어디든 가보자 우리 어디든 가보자 우리 지직 거리는 티비앞 지직 거리는 티비앞 지직 거리는 티비앞 지직 거리는 티비앞 지직 거리는 티비앞